자 안녕하세요 유튜브여러분들 아프리카의 여러분들 진호입니다 스피입니다 예옹! 저희의 핵싯! 사실 NG가 지금 벌써 세번째에요 하하하하하 제가 벌써 두번 냈습니다 세번 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과 재미있는 핵싯을 보여드릴건데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뭘 위주로 하실거죠? 오늘은 던젤을 돌아다니면서 아이템을 맞춰야겠죠 던전! 네 던전? 네 저희가 이런 반응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일단은 오늘 한번도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핵싯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갑시다 어디계세요? 여기요 근데 이거 밑에 저거 뭐에요? 어 철인데? 코뿔스랑 철이 있네요 저 코뿔스 우리 공격하나요? 아뇨 저희가 공격할때까지는 공격안한걸로 알고있어요 오 착하네 시가적인 녀석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제가 잠시만요 조심하세요 제가 코뿔스 공격할수있으니까 조심히 잘 어 저기요 어 크리퍼 크리퍼 아 저기요 뭐하세요 나 피가없어요 나한테 밀면 안돼 하하하 어 깜짝이야 저한테 미는줄 알잖아요 깔로났잖아 하하하 네 설마 고겠습니다 저 밥이 없는데 밥좀 있으세요? 밥이요? 없으시죠 밥이 없다면 던전을 털어야죠 아 밥도 던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서 이거 뭐지? 헐 대박 왜요 이거 아 이거 체력이랑 뭐 아이템 나오는거 예 오 저번편에도 예 저기 또 있어요 아 저거 좀 털어야겠다 이참에 근데 이게 밑에가 있는데 밑에가 고기는 맞는데 고기가 안나오네요 그쵸 네 안구어지더라구요 맘무소구가 코끼리라고 잡아먹어요 코끼리요? 네 코끼리요 에이 불쌍하다 뭐..뭔가를 죽긴 좋은데 못먹는거만 죽네요 그래서 못먹는거 하나 주네 아 지금 맵 어 미니맵 보면요 네네 오 굉장히 뭐가 있거든요 저기 성같이 생긴게 성같이..저.. 아 여기에도 몬스터타워가 있고 저기도 몬스터타워가 있어요 아오 그럼 오늘 몬스터타워를 한번 털어볼까요? 네 어디서부터 타실래요? 저기 여기도 있거든요 근데 근데 저기에서 보니까 아 던전이에요? 얼음으로 된 타워가 있네요 어 한번 가볼까요? 여기도 있어요 어디요? 여기요 어디? 여기요 저게 던전이에요? 네 어 진짜요? 네 아 이게 던전이요? 여기 보시면은 계단표시가 있잖아요 근데 하.. 망가졌네요 여긴 그럼 못들어가는거죠? 네 그럼 저쪽으로부터 가야겠네요 어차피 없이 여기 서류만 땅팜에 있는거 아니겠죠? 없네요 어 근데 저기 미니백 보이세요? 미니백에 보면은 엄청 큰 성이 보이거든요 저쪽 저쪽이요? 이쪽으로 해서 저기 보이시죠? 저기 성이 있네요 오 근데 일단 고기를 좀 구워야되는데 이게 밑에가 안 구워지네 맞먹었을 때 최대한 전투는 피해야되는 상황이긴 맞는데 네 어 근데 얘 잡으면 고기 주는데 얘도 먹을 수가 없는 고기라서 그니까 먹을 수 없는 것만 묻혀가지고 이 핵심에서 일단은 이거를 좀 해서 체력은 좀 해결됐는데 먹이.. 먹이가 없네 저 설탕.. 사탕수수수 캘까요? 사탕수수수 캘봤자 쓸데가 없을건데 한번 캐보죠 캐보기야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아 저 지금 허기가 없어 다르지를 못해요 큰일났어 맞아 저거 슬라임임 저기 슬라임이래요 제 댓글에 어떤 분이 슬라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초록색깔이 슬라임 그거라고 어 일단 주위에 있는 철을 좀 캐겠습니다 저희가 어 저기 늑대가 있네요 네 근데 늑대를 좀 꼬셔볼까요? 어 제가 한번 제가 한번 여자를 꼬셔보겠습니다 여자는 때는 여자를 꼬시다니요 좋아 여자는 때는 부드럽게 헉! 저 허기가 없어요 일단 좀비 허기부터 헉! 급한대로 거비눈부터 어 여자는 개를 꼬실 때는 사람을 꼬시듯이 섹시하게 부드럽게 이 새끼 새끼 전자살을 털었는데 안꼬졌어요 کی 춤 한번 대실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녀석이죠 유녀석입니다 도도한 년 오 오 아 이제 개와 당신은 사랑을 나눠 dus 애를 낳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개들이없 ㅋㅋㅋㅋㅋ 여기가 일단 철 보이는 것만은 캐면은 좋으니까 철 좀 캐주고 저희가 조금 모험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돌진해서 던전 안해도 먹을게 있거든요 있기는 아 그러면은 어! 석탄 석탄은 아직 뭐 어 저 큰일 났어요 왜요? 저 아까 만든 데다가 석탄을 다 두고 갔어요 엔진 나기 전에 여러분들 저희가 음식을 구워보려고 석탄 놨는데 엔진을 하는 분도 제가 물론 테마 안챙겼어요 잠시만요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자 석탄같은거죠 왜 앉혀있어 이리와 나 따라와 이리와 어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그 이번에 댓글에서 많은 분들과 같이 해보라고 하셨는데 아 제가 지금 아직은 친분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막 하자고 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스프님과 오래 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원래 그 터틀님이라고 하세요 네 터틀님 알고 있어요 그 분이랑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떤 야사람들이 많이 하시는데 저는 모드팩이 허접이라서 저는 괜히 민폐만돼요 핫 핫 핫 위로 올라오세요 핫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 있는 슬라이인 사람이 우와 대박 오 오 오우와 어 저기 닭 있어요 어 닭 있는거 봤어요 이런거 네네 봤어요 나 눈 맞췄었어 저거 목 같이 빈쳐버려야돼 하하하하하 위로 와아 탁다리가리 탁다리 탁 탁 탁 떨어지고 큰애날거 같은데 오케 게이득 오 잠깐만요 이 슬라임도 먹을 수 있었던걸로 보여지거든요 먹을 수 있어요 오 진짜요? 오오 거기다가 오케 개맛있어어 한칸정도 찰건데 예 여기 남 우와 굉장히 좀 더러운소리가 나거든요 침묵 침묵 소리 오 오 이거 캡돼요 오 이거 오 이거 슬라임인데요 어디요 이거 1.8.1에 나오는 슬라임이랑 좀 비슷하다 어허 아 이게 블루 슬라임이에요? 우와 이거 근데 캐서 뭐하게요 캐서 그 크래프팅 박스에 한 번 눌려보실래요 어 에잇 먹는게 나와요 히히힛 대박 야 이거구나 이야 똑똑하네요 아 이거 조합가이드 모두 안깔려있네 조합가이드 조합가이드가 아니라 이제 애니아이로 해결하셔야 돼요 아 어떻게 해 그니까 그 조합법을 오른쪽에 투맨니처럼 애니 그게 있잖아요 조합법을 보고싶은 아이템 위에다가 마우스 컷을 올려놓고 R을 누르시면은 조합법이 나와요 오 감사합니다 블루슬라임이라는걸 얻었구요 이걸 다 켤께요 왜냐면 밥이 없는 상황에서 이건 대박입니다 이거는 진짜 대박krit 어? 눈 온다 아니요 그럼요 저는 저의 유튜브에 살짝 혈감이 사는걸로서 너무 심한 용은 제가 했지만 죄송합니다 아니 상관없어요 아 이거 다 알아요 요즘에 대해 저희 분들도 뭐 아시겠죠 뭐 편집해요 사실 제가 삐이라고 편집을 합니다 지금 일단 던전이 보이는데 어디 계세요? 이거 쓸모없나? 어떤거요? 이거 아이리스요 아이리스 갈색염료 같은걸로 쓸 수 있었어요 저거는 변해보니까 저기 이걸로 갑시다 일단 저희가 던전을 오늘 털어볼거라서 저게 너무 큰거 아니에요 저 처음엔? 저희가 가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오 스푸님 네 저희 앞에 할렐루야가 있어요 할렐루야요? 네 돼지가 있어요 어디요? 저기요 잠깐만 아아아악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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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$ 어 잠깐만요 제 강아지를 놓고 온 것 같거든요? 일단은 저희가 이거 뭐지? 이걸 챙기면 좋아서 일단 그 저희가 침대에 만들잖아요 그래도? 네? 침대 침대 다이아! 침대 만들면 좋겠죠 스포님 여기 다이아요 여기 추척국갱이가 없어서 개개요 오 이거 굉장히 오 나이스샷! 자 일단은 먹이꺼 최대한 챙길 수 있는대로 좀 챙기고 저의 첫사랑을 놓고 왔어요 첫사랑이요? 첫사랑은 원래 이별이란게 있습니다 네 여기가 난이도가 센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요? 다이아검 하나 만들어주시죠 다이아검이요? 네 만들어드릴게요 일단은 횃불 다이아 저한테 다 있기 때문에 템줄이요? 템줄이요? 저기 가면은? 템을 준다네? 여기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수상해보이거든요 왜요? 끝이 않아요? 파볼까요? 네 좀 수상해보지 않아요? 조형물일거 같은데 조형물이네요 에이씨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은 어 저기있다 또있다 어디요? 다이아요? 다이아요 와우 어메이징 반타스틱 베이베 다이가 좌표 없이 생겨서 자 이게 세개 아 저기 안있는 버스를 잡으면 템을 준다고 하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정보로 감사드리고 자 일단은 아프리카분들은 좋아요 한 번 부탁드리고요 아 좋아요를요 어이구씨 조형물이반네 아주 그냥 자 추천 추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자 유튜브분들은 거질병이죠 일단은 눈이 오기 때문에 여기 어디있어요? 네 이거 한번 가볼까요? 가볼까요? 저 안에 굉장한 어? 물이 있네 뭐? 어이쿠야 거북이들이 있는데요 거북이요? 네 어디요? 여기요 거북.. 어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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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죽어요 어 깜짝이야 어 어 뭐야 이게 아니 좀 얌전히 살아 어디요? 이렇게 하면 공격하네요 근데 얘 어 졸라 센데요? 얘 체력이 위더보다 높거든요 창iesz 살려줘요 말려줘요 서버 픽올렸어요 서버리고 컸렷 서버가 버틸 수 없어요 뭐 템블릿 있어요 오! 오! 뭐야 이거 쓸모없는거는 일단 템 버리고 벗어..벗어 필요없죠? 네 벗어 필요없죠 오오오오 오 나 죽어 나 죽어 이게.. 아니 벌써보다 위도보다 체력이 높은 애를 저희가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? 핵시.. 핵시컬? 핵시컬에 너.. 에.. 에센슨가 그거 있으면은 네 갑옷을 좀 생각하면.. 오!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으압아야밹 아... 빨리 consortium 안하고 저기 죄송해요 저 위로 올라왔는데... 여기 우리 갤뉴어 itu지 아니 calidad 물봉셍 타고 갑자기 위로 올라갔는데 몬스터가 내 눈 앞에서 뼈 사이에 oh 따따 따따 따따따따따따따 어 파이트네요 어 저..저성행요 저 위로 올라왔는데 죽을건데요 여기 우리 게리와서 여기 게리와서 지금 보는게 아니야 우리의 우리의 겨 어 몬스터 개많아 여기 몬스터가 되게 많아요 어디계세 아니 그거 뭐야 물붕선 타고 네 갑자기 위로올라가는데 몬스터가 내 눈앞에 석벽 나타났어요 아 여기가 성기사들이 좀 있던걸로 기억하거든요 굉장히 아팠어요 얘네 아파요 잘못 골랐어요 아니 초콜릿 캐스팅 나오는데 같은데? 어 맞네 어 얘 객션데요? 하지만 내가 이기지 나의 환상인 커플이 환상인 컨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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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잠깐만 사람들이 잘못 골랐어요 아 우리 여기 괜히 왔어 어 잠깐만 어 워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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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마법사 누구나 해 뭐야 뭐예요 힐러도 알고 있어 이 새끼 힐러요? 아니 잠깐만 힐러잖아 다이아버스 다이아버스 왜 힐러를 하고 있어 니가 싸워 그냥 힐러 터졌다 힐러 터졌다 왜 보자 하 잠깐만요 하 하 뭔 소리야 이거 블록 누가 힐러 하는거 같은데 아 잠깐만요 하 어 여깄네 숨 좀 돌립시다 이거 아니에요? 네 이거 이거 스프님 아니에요? 어디요 어 뭐야 워커였어 어 잠시만 자 자 자 자 자 오케이 잡았다 기본 다여검으로 때려도 데미지가 3에서 2밖에 안되거든요 10대 넘게 때려야죠 그 금색깔 갑바는 아 신발이 금색깔 어 여기 다이아다 어디 계세요? 어 제가 힐러를 죽일게요 힐러를 디치기를 해야 될게 제가 힐러 디치기 디치기 아 아 잠시만요 이 새끼가 너 힐러면 어쩔건데 어? 힐러면 어쩔건데 힐러면 어쩔건데 힐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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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틈퍼 일단 됐고 여기를 저희가 혼자서 털고 있네요 한 배로면 이게 칠속 네 와 잠깐만 미친 우와 잠깐만 우와 잠깐만 팻불 어디갔어 나 이 다크니스는 뭐에 쓰는거죠? 다크니스요? 네 잠깐 저 사 살아남구요 어디가 써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탈출하는게 더 빠를것 같아요 ㅎㅎ 아니 잠깐만 미친 개쎄요 너무쎄요 개쎄요 못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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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야 돼 트야 돼 워커 무슨 다섯마리가 일곱마리가 저 공격하고 있어요 됐고 저 잠시 치열게요 크리티빅 박스로 일단은 왜 이렇게 밝은 걸 선택했지 내가? 일단은 와 센 건 알고 있었는데 너무 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워커가 있다는 사실 까먹었네요 아니 워커보다는 저 거북이가 전화 오바했어요 거북이 아니 거북이가 갑자기 물풍선 쏟으니 위로 올라간다니깐요? 저 물총을 얻으면은 저희도 쓸 수 있거든요 저희도 어 강제로 그냥 와주 강제 엘리베이터네 저 밑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? 저 밑에 있거든요 저 지금 저 지금 템 좀 정리하고 있어요 저 그럼 일단 거북이부터 한 번 잡아볼게요 거북 잡을 수 있어요 혼자? 140 120 체력 정도 깎았으니까 충분히 잡겠죠? 물총 써봤으면 진짜 잡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지금 너무 어두워서 어? 스푼님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스푼님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뭐와뭐와뭐 이거 체력 채워요 비겁한 새끼 저 저 워커 만났거든요 저 저 저 워커 만났거든요 이 힐 자 자 이래요 저 지금 워커를 만났는데 창직의 워커거든요 창직의 워커 데미지 세요 조심하세요 저 왔어요 도와드릴게요 야 이 대안새끼야 으아아아아아 물리는 둘이야 지금 자 일하고 있거든요 오 오케이 구석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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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쳐쳐쳐쳐쳐 없애버려 뭉개버려 뭉개버려 어 뭐야 뭐야 워커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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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어 힐한다 힐한다 힐힐힐힐 아 나 죽어야 나 죽어야 나 죽어야 어어어 맞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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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아 잠깐만 오쌋 딜 와아 딜 봐봐 와 잠깐만요 좋아 일단 탈출하는게 괜찮 저 저쪽으로 일단은 내 첫사랑만 안 잃어버렸어 여기 뒤에 철 있거냐? 어 빨리 들어주세요 저쪽 어 저 진짜 죽어요 저 진짜 죽어요 피 몇이야 한 명씩 천천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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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허자 월커부터 나이스 오케이 여기 다이아있거든요? 캐세요 거북이 다이야를 못하게 어디야 어 나 죽어 나 죽어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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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풀핀데? 풀 피해요 다시 와 미친 아 서른 서른 잠깐만요 TF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잠시만 이거 피스 Movient 해둬께요 잠깐만 저 일단 아무것도 없어서 저기 가서 템 먹어서 템 안살아왔어요 저기 뒤에 개가있어요 거북이가 있어요 아뇨 활 쏘는이예요 어디요 저 뒤에요 좀 살려주실래요 어디요 잠깐만요 얘 몰래하겠다 거북이 오케이 활 쏘는이예요 저한테 타겟팅 됐어요 조망 쳐놨어요 거북이 아직 무리같아요 저희가 네 여기 무리같이요 차라리 얼음타워부터 가실래요 아닌데 저 거북이 죽일거요 개자식 같이 때리면은 금방 죽일거 같은데 이 새끼 물맞는 고기와 물에 있으면 물에 가면 안돼 물밖으로 빼요 어 여기 딱이다 비켜보세요 오케이 나이스 조져조조조조조 조져 아 잠깐만 오케이 잡는다 어 물맞네가 significa 아앍 오케이 비켜비켜비켜비켜봐 주가자 오케.....B45 P40 은익 좌어 아 위로 올라가지마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잠깐만 때리 왜 때렸으면 위로 올라가잖아 지금 어 뭐야 이거 못잡는거 아니에요? 못잡을거 같은데 어 잘 쪘는데 자일 때문에 못잡게 되는데 이거 이거 잡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와 저 이 오우씨 못잡아요 못잡아요 그냥 저희 이 못잡죠 어 됐다 됐어요 hun 읽는 죽이네 진짜 오우 됬 الثن tranqu Chel 피 떨렸어 피 떨렸어 어디night 옆에서 헷디리고 있어요 잠깐만요 오케이 pitена dah 피 알ocks어 피 없었어 피 없었 나에 없죠 어이구야 나있어 liability 비 heraus 평 w 손가락 찢어질꺼 같아요 제이 경라rest 오키오케이 아이템 좀 버리고 와야될거같은데 오 잡았음 짐여만하니 진짜 잡았어 이걸 와 일단 제 템을 좀 좋아하나 파이어 에센스 파이어 에센스 에센스가 종류로 화살 조합하면 화살에 속성이 붙는걸로 알아요 아 지금 풀가빠 입을정도의 다이아비 있어요 근데 여기 회로가 되있거든요? 회로가 여기 회로로 되어있어요 여기 뭐가 있다는 소린가 저기 위에 뭔가가 저기 토치 있는데부터 파보죠 한번 위에 뭘 써있어요 하지만 워컨은 허접이죠 방금 애들에 비해 디스펜스에 화살이 있네요 화살이 짝꿈치 어 진짜 이렇게 싸운다 어 이거 넘으셨어요 아 이거 잡으셨어요 여기는 진호던전이에요 아따 아저씨들 한 마리 갓 철러가요 여기가 스포너가 있거든요 저기에 이렇게 한 명 잡아서 끝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더 세져서 돌아가야될거 같아요 아 여기 스포너가 있어요? 네 스포너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잠시만요 여기로 와보실래요? 잠시만요 어 저 저 뚫었는데요? 어디요 저 지금 여기 올라가세요 자 자 어 저기 못써있다 여기 턴은 한 시간 걸릴거 같은데요 여기 턴은 한 시간 걸릴거 같은데요 한 시간이요? 그렇게 높아져요? 이정도 난이도로 계속된다면은 아 물론 저희가 템을 더 맞추면 되죠 근데 여기에 막 이상한 아이템이 많거든요 기..깃털 챙길까요? 깃털이요? 네 깃털 어떤 깃털인데요? 그냥 닥 잡고 나온 깃털 그거는 챙길 필요 없을거 같기도 하고 그 유래 그 그니까 네 깃털 위에 마스크에서 올려놓고 유래 한번 눌러보세요 유 유요? 그러면은 깃털이 들어가는 조합법이 다 나오거든요 아 황금깃털 황금깃털 쓰면은 대미 그러니까 낙댐이 없어지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 오오 황금깃털이 그게 맞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디계세요? 저 지금 지금 여기서 먹을거 챙기고 있어요 오 여기 먹을게 맞나 저 위로 한번 올라올게 네네 저도 좀 이따 바로 올라올게요 오우 여기 탈만한데요? 부시가 필요 없어졌네요 먹을게 많아서 어 잠시만요 오케이 위에 한번 올라가겠다 저도 곧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쟤 위에 있을테니까 위로 한번 올라 보세요 네 올라왔어요 아 위에 다 올라왔어요? 여기요 어디요? 어 옆 먹을거 챙기고 왔어요 먹었고 뭐 있었어요? 근데 여기 뭐 던전엔 탈기도 있나요? 무기가 있나요? 어 상자가 있는데는 다 챙겨봐야 되는데 그니까 층층마다 아마 상자가 있을거에요 어 네 그니까 층층마다 다 돌아보면서 하는게 저희한테는 최대한 이득이 되겠죠? 일단은 여기 지금 여기 있거든요 맞거든요 네네 그쪽으로 올라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ㅋㅋㅋㅋ 어우 씨 뒤에 워커킹 졸려 쳐다보네 우리 이거 회로인데 뭐..뭐내로 이거 그냥 불핀하게 해주는거 이런거? 네 불핀하게 해주는거 같은데 바로 내려가서 자 조십시다 여기 상자 아 지금 인첸트기도 있네요 잘가아 인첸트 조금만 하고 갈까요? 어디요? 여기 아래 인첸트기 있어요 오 그렇네요 레벨이 뭐..뭐지 있어요? 어 먹을거 챙길까요? 뭘거 지금 제가 빵 40개씩 있어요 드릴까요? 저도 고기 이거 챙길게요 이거 뭐에 쓰는거에요? 다크니스 다크니스.. 그니까 그..그..그거에 대한 조합법을 볼라면은 유로 들어보시고 아 오케오케 발광석가루 필요없겠죠? 발광석가루가.. 아 이거 챙겨줄까요? 나뭇이 필요없.. 렌탄만들때 필요하고 됐고 그냥 쓸만..쓸..쓸릴 리는 없어 같아요 좋았어 머리 치사하네 오! 화살은 제가 많이 찍었거든요 팔만 있으면 되는데 좋았어 팔 저 실이 많아요 잠시만요 뒤에 뒤에 힐 나갑니다 어.. 떨어져! 오케 자 일단 저희가 지금 아이템을 다 털어야 돼서 자 급하게 털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다야가 좀 많거든요 오 뭔소리요? 힐 하는 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대학 갑옷식은 있죠 네? 어? 어? 어이 궁수가 굉장히 많네 다야.. 오오 개많아 개많아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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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짜짜짜짜짜짜짜짜짜 짜장면 한 그릇 아저씨 짜장면 먹고 싶어요 짜잔 오케이 여기 다야가 다 나가시죠 잠시만요 어디 계세요? 여기 여기 예 예 좀 그 안에 뭐 있거냐 오 침내 있다 오! 오 게이드 가즈 가져가죠 예 어 이건 개이득이죠 여기 다야가 가봇 다야 가봇 가봇이요 네 가봇이요 가빠요 위에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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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다야가 아 그래요? 아 저 아이템이 꽉췄거든요 이거 뭐.. 그거 뭐 만드나? 패낭? 패낭은 가죽 8개 이 모드에 패낭 있어요? 네 아 진짜요? 팩팩모드에서 아마 있을거에요 네 있어요 오 그러면은 가방만 만들기 가죽 8개가 있으면은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 뭐만 해야 되죠? 이거요 다크씨 한번 봐볼까? 뭐.. 그냥 한번 보시면은 알 아니였나? 그니까 알은 그것을 만드는 저 법이고 유는 그것을 포화 아 이게 독화살을 만들 수 있어요 독화살 독화살 오우 그리고 그분은 뭐 챙겨도 나쁠건 없죠 에센스 종류는 그래도 챙겨도 될거에요 음 핵싯다이아몬드는 뭐에 쓰는거에요? 핵싯다이아몬드? 네 잠시만요 핵싯다이아몬드 아 이거는 다 활에 쓰는 아이템이구나 이렇게생긴거는 아 아이쓰.. 아.. 지금 제가 주신게 거의 다 활에 쓰네요 전기 어 아 이거 일단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딱히 오 창 얻었다 창이요? 네 창이요 데미지가 어떻게 셀란가 모르겠는데 가볼까요? 네 일단은 여기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터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화는 역시 핵실을 찍으면 영상 용량이 올라가네요 5기가에요 벌써 어 진짜요? 네 저 10기가에요 하하하하 용량 어우 2배차에 어우 굉장히 아직 먹을게 많기 때문에 일단 머커타드 하고 위층으로 올라가 볼까요? 위층 한번 가볼까요? 계단이 없는 것 같은데 스펀은다 스펀은 부셔야되죠 부셨고 여기 워커들이 있네요 어 어 둘이 연애하네 아 네 방에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나요? 저희가 위에서 올라왔으니까 네 아 윗 아 아직 위에 다 안턴게 다 있구나 네 아직 멀었어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네 핵신 2화 던전 털기편 던전 털기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요 족구댄 이걸로서 핵신 2화를 마치겠습니다 뭐 스펀님 할 말 계세요? 네 다음 시간에 뵙시다 오케이 뿡 뿡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아프리카 여러분들 진호입니다 스펀입니다 예옹 저희의 핵신 핵신 사실 NG가 지금 벌써 세번째에요 제가 벌써 두번 냈습니다 세번 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과 재미있는 핵신을 보여드릴건데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뭘 위주를 하실거죠? 오늘은 던전을 돌아다니면서 아이템을 맞춰야겠죠 던전 네 어 던전 네 던전